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습니다. 전주지검은 문 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문 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문 씨의 남편이었던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의 취업한 과정과 함께 이들 부부가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를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